꼴벌이 집 앞에, 자기 집 앞에, 이렇게 자기 집 앞을 지키는데 여기 두둑질하러 이쪽이 옆에 집이나 다른 벌이 오면 이렇게 막 몸수색을 해요. 그래서 겉문, 겉문이 깨있습니다. 수색을 해서 도둑이면 잡아서 바짝 말려서 죽여서 내보내요. 스트레스를 막 줘가지고 거의 죽여서 내보내요. 도망가지 않는 거 보니까 얘는 도둑은 아니고 한국하러 들어온 것 같아요. 여럿이 모여서 막 계속 검색하네. 여기서 못 견디면 바짝 말려서 죽고 여기서 잘 견뎌서 한국하고 들어가면 한 식구가 됩니다. 자기 집으로 안 가고 여기로 온 거야. 바로 옆에 또 집이 있으니까 옆집 벌이 이 집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벌들은 자기 집에 남이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. 철저히 검색합니다.